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대법관들이 선거 부정을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익이라든지 피로 때문에 아마 덮기로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양심이 다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알고 이름 덮었으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대법관들의 양심의 부재인 거고 모르고 덮였으면 문과 출신들에게 볼 수 있는 과학적 사고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시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감사원의 여러분들 실시로 통화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다 안 알겠습니까? 그러나 참 제가 시골에서 나서 큰 대과 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참 저의 상식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를 어떤 이유에선지 덮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도덕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정말 참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독서 시간에는 과학자 한 분이 교토대학의 과학자를 했다고 하면 교수님을 단단한 지식 실용서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니까 한자로 지혜 체력이다. 하도 생각하는 힘이 많이 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또 1947년에 체포생물학원 전공한 과학자네요. 과학자. 우리나라는 참 과학자들이 하대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도 기술적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대를 받죠. 옛날이나 지금인데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교토대학 명예교수이자 교토산업대학 단백질 동태연구소장으로 활동하시는데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 책이 단단한 지식.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략 제목을 보면 아, 대개 과학자로서 실제 체험하면서 갖게 된 그런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에세이로의 책을 썼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예상 외의 일입니다. 예상의 사태를 어떻게든 자신만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나름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예상 외의 문제에 나름대로 대처하려면 이를 위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혜 체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지혜 체력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일 뿐만 아니고 어떻게 심각해야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관한 사고 방식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지혜 체력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의 활용 방식이나 동원 방식을 말합니다. 사는 것이 여러분 항상 문제 해결의 과정이니까 그 문제는 익숙한 문제도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도전 과제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사고 방식의 훈련을 노학자는 지혜 체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공부나 독서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다른 시간을 얻도록 해 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많은 시간을 만날 수 있게도 해 줍니다. 과거의 시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시선을 갖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별 인간은 세상과 마주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독서 오랫동안 유튜브에 한다고 바빠서 책을 좀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유튜브 방송에 제가 일찍부터 좀 익숙한 독서 노트 시간을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죠.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사 문제에 비해서 보지는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간접 독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이름 참 재미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서 과학 분야의 실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대조 이게 영어 표현을 안 할 수는 모르겠지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 해도 좋습니다. 대조는 아마 A군하고 B군을 비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약 중에는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이런 정상이 개선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먹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는 대조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은밀하게 하자면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균등하게 두 그룹 나눈 이후에 한쪽에는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전혀 관계없는 위약 플라시보를 줍니다.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약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대조에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와서도 마찬가지며 주의를 요해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적 사고의 기본이 뭐냐 A그룹과 B그룹을 상호 비교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사고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선거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선거부정이 있었을 바 한 그룹과 선거부정이 없었으나 그룹을 상호 대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에 기반을 둔 선거부정을 변별하는 판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과학적 사고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조 A군과 B군을 상호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거죠. 실험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또 과학적 사고의 기본입니다. 저는 문과성에게도 기본적인 생명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대법관에게도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익과과과학의 개요만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은 과학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과 출신들은 과학의 기본적 사고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 지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가령 여기에서 논한 대조라는 개념은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사고 방식의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대조입니다. 대조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가치판단의 정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과에서는 당연한 하지만 문과에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이 같은 효과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문과생이 과학적 사고 방식, 이과적 사고 방식의 기초를 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 사회의 시사는 바가 큰 거죠. 중견 여러분들, 언론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많은 여러분들, 문과생들이 모인 그런 언론계가 다 선거 부정에 침묵하는 겁니다. 알고 나는 침묵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고 방식의 부재에 기인하는 거죠. 과학적 사고 방식의 기초라는 것은 선거 부정에 있는 그룹과 선거 부정에 없는 그룹을 상호 대조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문과생학의 과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글을 보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기술직 공무원 출신, 공과대학을 나와서 서울시에 근무하셨던 기술직 공무원을 지냈던 최중구 씨가 제시하는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조거든요. 우측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이 좌측하고 2020년 총선,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우측을 비교하는 겁니다. 좌측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종 모양의 단일 봉오리 형태를 가지게 되고 부정선거가 있는 경우는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이 차익값 그래프는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에요. 이게 대조지 않습니까? 단단한 지식을 쓰신 분이 이게 바로 대조거든요. 왼쪽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시킨 것이고 오른쪽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파괴한 거죠. 4.15 총선에서 투표자 수의 서울 경우에 투표자 수의 25%만큼 득표수를 증감,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대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학 분야의 실험이나 한마디로 대조입니다. 차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A군과 B군을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대조거든요. 2020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산교육감선거에 해운대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하윤수 우파교육감 후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김석준 좌파교육감하고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상구에서는 조작을 못했습니다.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던 해운대구에는 후보별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48% 빼기 43% 플러스 6%입니다. 이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거든요.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때만 이렇게 차이값이 큽니다. 하윤수 사전투표 득표율 49% 당일투표 53% 마이너스 4% 이것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구는 부정선거를 안 해놓으니까 다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 내란 것은 좌파 교육감 후보고인 우파 교육감 후보고인 간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정당투표입니다. 광주북군은 조작을 안 했거든요. 인천계양군은 조작을 했거든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예를 보시면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5%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블스민당은 플러 7% 표를 대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과학적 사고의 가장 기본 문과시행 함께 대조 과학적 사고를 가르켜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 분야의 실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대조사의 차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조 부정승을 한 인천계양구하고 광주광역시 북구를 대조해 가지고 특이상을 찾아낸 겁니다. 통계적 변칙이 인천계양구에 발생한 겁니다. 그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더블시민당에게 더해 준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126건에 해당하는 원고 소송 기각을 했으면 과학적 사고의 부재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이걸 뻔히 닿으면 덮었으면 양심의 부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가 진짜 많이 썩었습니다. 무진장 썩었습니다. 이 비용을 앞으로 후손들하고 얼마나 치르게 될지 참 가끔가다 생각하게 되면 우선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이 흐릿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부정선거를 밝힌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